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 6월달 모의평가 시험을 쳤죠. 덥고 미세먼지도 심한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부터 6월달 평가원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였던가 그리고 문제 해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였던가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1등급 예상 컷입니다. 샘 생각에는 92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 될 텐데요. 더 중요한 건 지금 1등급 예상 컷이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샘 생각에는 이 시험이라면, 수능이라면 1등급 컷은 96점일 겁니다. 지금 6월달 평가원이라서 1등 컷이 이렇게 내려갔지만 수능이라면 96점인 시험이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어려운 모의고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평이했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자 평이했어요. 그래서 1등급은 92 플러스 마이너스 1 2등급은 85 플러스 마이너스 1 3등급은 76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세매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1등급 컷라인이 92든 93이든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몇 점이고 여러분들이 몇 등급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뭐 선생님한테 문자 온 것도 많은데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네 포기해야 할까요? 라는 절망적인 문자도 제법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 하나만은 얘기해 봅시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됐어요? 시험 결과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맙시다. 중요한 시험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로 여러분들 인생이 결정되는 시험 절대 아니에요. 그냥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점수 잘 나왔다고 괜히 나 이제 국어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금물이고요. 국어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수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행이지. 자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이 시험은 대단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험을 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물었어야 돼요. 내 점수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치?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앞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네. 선생님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번 시간을 좀 전개하려고 해요. 앞부분은 무엇이 부족했을까. 무엇을 채워야 하나. 자 여러분들이 100점을 못 받은 이유를 하나하나씩 한 번 여러분들의 예상 대답을 예측해 가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이것부터 보죠.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시작한 시점. 그 다음에 오늘이죠. 6평. 그 다음에 수능입니다.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많은 부분 많은 학생들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국어 공부량하고 앞으로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국어 공부량하고 어떨까. 영어나 수학 같으면 선생님 생각엔 A가 월등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A가 많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어 수능, 국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충분한 공부량이 지금은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남아있는 이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점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할까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말고 앞으로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6평은요. 반환점이에요. 그렇죠? 이제 반 돌았을 뿐이야.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해보자고. 첫 번째 뭐가 부족했느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잡았어요. 국어 과목에 대한 이해 부족.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말이야. 아직까지도 국어가 어떤 과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한 학생이 많아요.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짧게 얘기할게요. 국어 과목을 여전히 암기라고 생각하는. 문법은 암기예요라고 생각하거나 비문학이나 문학을 찾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공부한 학생은 글쎄 선생님 생각에 오늘 썩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국어란 과목 자체가 이런 과목이 아니라는 걸 일단 납득해야 돼. 국어는 어떤 과목이야? 그렇지. 이해하고 반응한 과목이에요. 얼마나 내가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잘 반응해낼 수 있느냐. 이게 국어 과목의 핵심이니까 만약에 이때까지 국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면 수능에서도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할 거예요. 6월달 평가원에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된 국어 공부 시작해보세요. 그렇죠? 제대로 된 국어 공부. 국어는 암기, 찾기 아니에요. 물론 기억 안 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국어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점수 절대로 잘 나오지 않아요. 일단 이 국어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제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해보면서 아, 국어라는 것이 이런 과목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점수가 썩그렇게 잘 나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잘 해보기를 바라요. 두 번째. 자, 시간 부족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렇죠? 시간이 부족했어요. 한 지문을 통째로 날렸어요. 심지어 두 지문을 통째로 날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샘 생각은 그래요. 시간 부족은 실력 부족입니다. 실력이 부족하니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됐어요?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부족을 어떤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봅시다. 문법.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도요. 이번 6평에서 문법 문제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법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혹은 문법에서 많이 틀렸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에서 시간이 부족했는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자, 문법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혹은 문법에서 많이 틀렸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건 말 그대로 문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학생이에요. 경고합니다. 오늘 자꾸 센 소리만 하는데 경고할게요. 이번 여름방학 때 문법 정리하세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문법 정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문법 문제 쉽게 풀 수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명사 파생 천미사, 명사형 어미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다 가르치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대단히 편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에서 틀렸거나 문법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썼다면 이건 정리하면 돼요. 오히려 편하잖아. 정리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문법 정리 한번 하세요. 그렇죠? 이거 하면 점수에 4, 5점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문법 정리하길 바라요. 두 번째, 문학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문학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해 줄게요.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이번 문학이 EBS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EBS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읽고 공부한 학생이라면 대단히 편하게 이번 문학 작품을 풀 수 있었을 거야. 편하게. 그러니까 문학 내 지문 푸는데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EBS 작품들이 정리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오히려 좋죠? EBS 작품을 정리하세요. 물론 이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 전통이 그래요.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서 EBS 반영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EBS를 또 공부할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수능에 가면 EBS 반영 비율이 6, 9평만큼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EBS를 정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에서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학에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일단 EBS 문학 작품들을 편하게 쭉 독해해 보세요. 그렇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학의 낯선 작품들, 낯선 작품들이 독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얘기하고 긴 지문을 잘 읽어내지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건 뭐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냐면 기출 지문을 통해서 정리하세요. 이때까지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왔던 문학 기출 지문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세요.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 고전시가 복합세트에 고전시가 세트에 나의 만원사가 나왔잖아요. 그 만원사 그 부분은 선생님 기억하기에 2007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의 부분과 거의 똑같아요. 기출을 많이 공부하면 문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응력이 생길 거예요. 오케이? 특히나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문학 문제들을 쭉 보면 문학에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걸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아요. 특히나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내용일치의 문제로 답이 결정돼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고전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독해만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문법 그다음에 고전시가 문학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정리하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마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라는 입문 강좌에서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문법하고 고전시가 정리를 해놓으면 시간이 대폭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고3 되기 전에 필적으로 정리해라 라고 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정리할 수 있는 학생 정리하세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비문학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객관적으로 할 때 이번 비문학 지문은 여타 다른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평이한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문학 지문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학습량이 정말로 부족했다는 거예요. 공부량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죠.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들이 실력 부족을 호소하는 원인들일 수 있어요.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원인들일 수 있으니까. 결국 생임이 뭐라고 하든 일단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다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내가 시험지를 지금 앞에 다 시험지 있잖아. 내가 지금 이 지문 풀 때 나는 어떤 상태였고 이 풀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이 문제 풀 때 어땠고 난 여기서 정말 시간이 많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의 약점을 일단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해결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나는 과연 뭐가 부족했을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부족해서 시험을 망친 학생도 있을 거예요. 집중력이 부족해서. 시험 칠 때 딴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이 질문을 읽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나고.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 선생님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한테 6시에 아침 문자 보낸 거야. 6시에 일어나라고.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세요. 오늘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너 정말 정말 집중하고 문제 풀었는지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세요. 그렇죠. 여러 번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눈 뜨고 딱 깨어나서 적어도 3시간은 흘러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 그러니까 오늘 화작 풀면서 멍 때리지 않았는지 비몽사몽하지 않았는지 첫 번째 비문학 읽으면서 멍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내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는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 틀부터 한번 만들어 보라고. 너희들이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독재생이라고 하면 독서실에서 혹은 독재학원에서 8시 40분부터는 정말로 네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선생님 저는 야간에 집중이 잘 돼요. 낮에는 아침에는 늦잠 자는 게 훨씬 더 공부가 잘 돼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인정하는데. 어쩌니 야간 수능이라는 건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은 각 개개인의 특성별로 칠지 않아. 시험 치지 않아. 그냥 8시 40분부터야. 그러니까 네가 야행성이든 뭐든 우리는 시험 잘 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8시 40분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라도 그렇죠. 꼭 6시에 일어나서 8시 40분부터는 진짜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아침 6시에 기상하세요. 요즘 현강 학생들 봐도 중간고사 시험 치고 나서 생활 리듬이 마구 엉켜가지고 6시 반, 7시 이런 데 기상해서 학교에 가서 8시 반에 멍때리는 학생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집중력 부족이라는 것은 일단 이런 틀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두 번째, 평소에 집중한 훈련을 하세요. 실제로 이 얘기할 게 오늘 6월달 평가원 점수는 오늘 결정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가 국어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쭉 결정돼 온 거야. 이미 결정된 거야. 오늘 그냥 점수로 나타난 것뿐이지. 됐어요. 마찬가지로 수능 점수도 수능 날 결정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하나하나씩 쌓여서 결정된 거야. 수능 날 정신 차리고 수능 날 집중해야지라고 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루하루. 됐어요. 나사 반드시 꼭꼭 좋아서 공부하세요. 평정심 부족. 아까 문자로 보니까 고기심도 있었고 집중력도 있었지만 평정심을 놓쳤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던데. 그러게요. 평정심을.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6평 치기 전에 네가 긴장하는 이유라고 해서 퀘스트를 찍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잃지 말라고.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운 거야. 오히려 선생님 생각에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라면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잖아. 그렇지. 아까 문자 보니까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9월 달에는 우황청심원 먹고 꼭 시험을 볼게요. 이런 학생도 있는데 우황청심원 이런 것보다 일단 담대지세요. 놔 버리라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실력을 길러봅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날 긴장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말이야. 자기는 꼭 이 점수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년 동안 내가 공부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난 꼭 이 점수 받고 싶어.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생긴 거야. 욕심이 생긴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이 준비 안 됐어. 총도 준비 안 됐어. 그럼 당연히 불안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실력을 쌓으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11월 달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 점수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실력 쌓아서 실력으로 평정심을 만들어 봅시다. 평정심 부족한 학생들. 오늘 좋은 경험 했어요. 수능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이 저번에 찍은 퀘스트도 한번 참고해보고 욕심을 좀 버리고 자분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시험치는 그런 훈련들 이번 기회에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생겼던 문제들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메가 홈페이지에 6월달 평가원을 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평, 그 다음에 시험친 후기 이런 것들을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얘기해서 얘기해 봅시다. 문학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문학의 시간 실제로 그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것부터 먼저 풀까요? 순서대로 푸는 거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순서대로 풀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부터 먼저 푸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문제풀이 순서를 만드세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님은 실제로 선생님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선생님은 실제로 제일 먼저 문법을 풀어요. 문법을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풀고, 그 다음에 화작 간단하게 풀고, 마지막으로 문학을 풀어요. 문학에서, 문학은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아는 작품들이 제법 나오면 아주 편하게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급해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 쭉 순서대로 푸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라고. 그런데 선생님은 문학에 너무 많이 시간을 썼다라는 것은 일단 문학 훈련을 좀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EBS 작품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세요. 어맘한 도움을 줄 거예요. 문학은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어. 문학 작품 문제가 그닥 어렵지 않거든. 그렇죠? 좀 이따가 오늘 나왔던 시험들 하나하나 살펴보긴 할 텐데 문학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럼 시간은 반드시 줄게 돼 있어요. 3, 0, 2. 자, 그 다음 봐. 화작과 문법, 오답률이 낮은 문항들을 대개 틀렸습니다. 납득할 만한 오답은 두 개밖에 없네요.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나이브한 자세로 시험을 맞이해서 일까요? 우울하네요. 그랬는데. 우울하세요. 우울해야 돼. 그렇죠? 아주 바람직해요. 누구야? 흥준이. 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잖아. 이때부터 해결하면 돼. 나이브한 자세 바꾸면 되죠. 납득할 만한 오답이 두 개라면 실제로 96점이나 95점 받았어야지. 근데 이런 데서 많이 틀리잖아. 자, 이런 말 많이 하지. 화작, 문법, 오답률, 낮은 문항을 많이 틀린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 난 이번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화작에서 빨리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틀린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화작은 시간 걸려요, 여러분. 오늘 화작은 좀 쉬웠잖아, 그렇지? 차분하게 풀었으면 어려운 문제 없어요. 근데 네가 스스로 다리 떨고 급하게 풀려고 하니까 실제로 화작이 어려운 거야. 솔직히 얘기해보자. 비문학하고 비문학의 난이도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해보자. 화작 난이도는 얼마 준대? 2나 3밖에 안 돼, 솔직히. 그거 인정하잖아. 그렇지? 근데 비문학은 맞추는데 화작은 틀려. 왜 그럴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급하게 풀려고 하는 거야. 시간에 대한 두려움. 선생님이 그랬잖아. 버려도 된다고 하지. 그렇죠? 마지막 집은 버려도 돼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버려도 돼. 수능에 다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죠? 실수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평소에 집중하세요. 평소에 평소에 6시 일어나고 아침에 집중하고 하는 훈련 꾸준하게 하다 보면 충분히 이런 실수들 다 없이 실력대로 수능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작을 너무 많이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화작을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오늘 화작 틀릴 문제 없었어요. 솔직히. 미안합니다. 틀린 학생들. 그런데 너도 인정할 걸 객관적으로 화작에서 틀릴 문제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급하게 풀지 말고 차라리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풀었다면 시간 안에 푼 학생들 제법 많았을 텐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할게요. 모의고사 풀 때 시간 안 보는 훈련하세요. 오케이? 바탕 모의고사 해설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간 안 보는 훈련하세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봐. 중간에 시험장에서 시계 본다고 해서 네 독해력이 급상승해?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오늘 어떤 문자들을 보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비교하는 건 아니야. 어떤 학생들 보면 시계 안 보고 집중해서 풀고 했더니 15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여유 있게 마킹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말 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시계 안 보고 네가 오롯이 지문에 몰입했다면 충분히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렇죠? 훈련 열심히 하시고 시계 보지 말고 일단 집중한 훈련을 하세요. 감독 선생님이 10분 남았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 되니까 중간에 시계 보면서 몇 지문 남았는데 몇 분 안에 몇 지문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0% 지문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6평이 우리 점수가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 돼. 우리에겐 성적 향상의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오케이? 선생님 그랬잖아. 9월 달 평가원에 1등급 받는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받는 비율이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9월 달 1등급의 반 정도 남짓이 수능에서 1등급 받는다고. 그러면 1등급 받은 학생 중에 반 조금 안 되는 애들은 2등급이나 3등급 심지어 4등급도 받고 4등급 2등급 3등급인데 학생들도 1등급 받을 수 있다고요. 그 6, 70일 사이에. 근데 아직 우리는 뭐니? 6월 달 평가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점수에 좌절하지 말고 냉정해지자고요. 뭐가 문제였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 6평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들 나오는데요. 요거 뭐 화작 얘기 나왔고. 지문 접근 처음에는 잘 되는데 중간중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연습 많이 안 해서 그래. 집중력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다 읽긴 읽었는데 지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잖아요. 호기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오늘 비문학 지문들 잘 흐름을 보세요. 흐름대로 문단 문단의 연관성이 상당히 괜찮아요. 읽을만 하다고요. 그렇죠? 쭉 집중해서 훑어 내려가가면 오늘 비문학, 아 이전의 비문학보다 참 쉽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너무 긴장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집중력 있게 반응한 훈련이 좀 덜 됐으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쉽지 않은 얘기죠. 내신이랑 수능이랑 비중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기말고사 이후 9월 성적이 걱정됩니다.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3월, 4월 달 등급은 1등급 좀 받았는데 갑자기 6평에서 70점대가 나왔어요. 이런 학생들의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과도한 긴장이죠. 너무 많이 쫄았어. 별 것 아닌 시험에. 수능 때는 그러지 말고. 두 번째는 말이야. 내신 기간에 국어 공부 안 한 거야.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 국어 내신 준비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말해보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내신 기간에 국어 공부는 암기지. 이해가 아니야. 반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국어 공부하면 6월 달 평가원에 성적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쩌니 또 기말고사인데. 그치? 선생님 중간고사 휴강하기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아무리 기말고사가 급하더라도. 아니 그냥 수능과 그냥 담사도 난 정말로 뭐니. 내신으로만 대학 갈래라고 하면 몰라도. 최저도 있어야 되고 하는 학생이라면. 아무리 기말고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어만큼은. 솔직히 영어나 수학은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하고 유사해. 그런데 국어만큼은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가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 적어도 한 2, 30분만 시간 내서 매일매일 반응한 훈련 하세요. 그래야 돼. 그치? 야 봐. 생각해 봐. 오늘 6월 7일이잖아. 7월 7일, 8월 7일,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 그렇죠? 한 150몇 일 남았겠네. 그렇죠? 그중에 기말고사 한 달 날려버리면. 그렇죠? 4개월인데. 그렇죠? 이 기말고사 기간에도 뭐 하세요? 적어도 하루에 30분씩은 수능 공부. 비문학 지문이나 문학 지문 가지고 반응한 훈련을 해야 돼. 정말로 중요한 얘기야. 됐어요? 자, 봅시다. 자, 이 정도로 그러면 보고 구체적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풀었을 만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11번, 12번 제시문이요. 11번, 12번 제시문. 문법 문제인데.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11번, 12번, 13번 정도를 선생님이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지문이 좀 긴데 박박하니까 여러분들은 지문 그냥 여러분들이 푼 문제 보세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네, 이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 자, 몇 번째 줄을 보면, 세 번째 줄 끝부분을 보세요. 이는 용원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의 형태가 같고 라고 얘기했어.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전미사 이에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야. 칠판방. 수업시간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꿈을 꿈, 튀김을 튀김. 자, 분명히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의 품사는 다르거든. 품사는 다르단 말이야. 물어보자.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니? 앞에 있는 꿈은 뭐니? 명사이고 뒤에 있는 꿈은 뭐야? 동사야, 동사. 됐어요? 앞에 있는 튀김은 당연히 명사이고, 뒤에 있는 튀김은 동사야, 동사.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느냐? 뭐 때문이라는 거야? 여기 명사화 전미사,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높이란 단어와 높이란 단어가 하나는 뭐로 쓰일 수 있고 명사로 쓰일 수 있고 하나는 뭐니? 부사로 쓰이는데 이게 왜 글자가 똑같으냐? 이게 명사화 전미사하고 부사화 전미사, 부사 파생 전미사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어?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구별방법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두 번째 문단 봅시다.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보자.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문 읽은 데, 문제 보면 데,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보래.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치? 뭐 뭐 이다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어. 명사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어. 관영어의 수식을 받는다. 아는 얘기잖아. 명사는 관영어의 수식을 받아요. 자,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말이야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됐어요? 그리고 부사어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 등을 수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어요? 이게 바로 뭐니? 문법적 특징이라고. 됐어요? 집중이 되나?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 라이브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교재를 가지고 읽어보자. A의 두 번째 줄.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사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관영어의 수식을 받아요. 명사는 관영어의 수식을 받는다고. 자, 그 다음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서술어로 쓰일 수 있어요. 이건 서술어로 쓰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고.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리고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를 수식한다. 자, 그리고 부사는 절대로 뭐니? 격조사와 붙을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아니면 서술어. 부사어나 서술어를 수식한대요. 이 방법을 가지고 구별해보라는 거야. 명사냐? 동사나 형용사의 명사형이냐? 이걸 구별해보라는 거잖아. 그 문제가 바로 몇 번 문제예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 봐라. 칠판 봐라 그런 봐봐.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 꿈을 꿈. 이놈은 그럼 뭐지? 꿈사가 뭐야? 그래, 명사인 거야. 뒤에 이놈은 뭐니? 형태 똑같지만 이놈은 뭐니? 동사인 거야. 형태 좀 소개해볼까? 꾸에다가 미음이고 이거 1번. 이거 2번. 역시 꾸에다가 미음인데. 이놈은 동사니까. 이게 뭐가 되고? 어간이 되고. 이게 그럼 뭐니? 어미가 된다고. 근데 형태가 무슨 형태라는 얘기야? 명사형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건 뭐니? 명사형 어미라는 거야. 이놈은. 자, 이게 파생어니까 어근이거든. 어근, 꾸다의 동사, 꾸다의 어근, 꾸. 어간이 꾸. 그치? 어간 꾸가 어근이 되고. 이 밑에 놈이, 이 뒤에 놈이 뭐니? 이게 접미사라고, 접미사. 그래서 동사를 뭐로 바꿔준 거야?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 파생점이사라는 얘기야. 그래, 그럼 생각해봐. 관용사의 수식을 받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며. 그럼 수식해보자. 나쁜 꿈을, 자주 꿈. 자주는 부사고 나쁜은 관용사잖아요. 맞죠? 이건 가능하지. 나쁜이 형용사인데 관용하지, 그치? 자, 그러니까 자주 꿈. 이렇게 되면 자주의 수식을, 부사의 수식을 받는 이 꿈은 동사고, 이놈은 뭐다? 명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구별한 거라고. 그럼 생각해보자고. 자, 12번 문제. 여기 나와있네. 칠판 봐. 많이 알미 그랬어. 많이는 뭐야? 부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니? 동사겠죠.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이야. 격한 슬픔. 이건 뭐니? 명사겠지. 자, 지금 뭐 어떻게 알았을까? A에 해당하는 거 그랬는데 A가 뭐야? 동사나 형용사야. 그럼 동사나 형용사 찾아보자고. 자, 그럼 이게 동사나 형용사야. 명사가 아니라. 소리. 이 만이란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이게 뭐니? 동사. 됐어요? 동사나 형용사의 명사형. 자, 멸치복음 명사죠. 오빠는 몹시 기쁨해도 몹시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이건 뭐니? 동사나 형용사가 되겠지. 그지? 형용사겠네요. 자, 그 다음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명사. 맞죠? 자, 무용수들이 군무를 춤과 동시에. 이건 서술성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니? 동사. 자,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동사.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해도. 온전히 부사의 수식. 그죠? 믿음. 동사. 됐어요? 그러니까 도움과 믿음 둘 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12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 됐어요? 네, 이렇게. 이 A라는 문단을 제대로 뭐하고 독해하고 푸는 그런 문제. 이게 바로 12번 문제인데.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일단 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모든 선생님이 문법 강의에서 이거 다 설명해요. 그죠? 아마 학교 선생님도 다 설명하실 거예요. 됐어요? 동사의 명사형. 그 다음에 파생명사. 됐어요? 충분히 네가 공부하면 충분히 이거 A부분 실제로는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공부되어 있는 애들은 오늘 문자도 문법 5문제 3분 안에 풀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A부분 안 읽고 풀 수 있어요. 왜? 아는 거니까. 그럼 충분히 13번 문제 충분히 뭐할 수 있어요? 12번 문제 충분히 뭐할 수 있어요? 풀 수 있거든. 됐어요?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세요. 그 다음에 지문 계속 봅시다. 그 다음 보세요. 이번에 요즘에 나오는 이 문법 제시문들은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6평도 봐. 앞부분은 뭐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국어문법에 대해 설명하고. 뒷부분은 뭐야? 중세국어문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니까 한 제시문 안에 현대국어문법과 중세국어문법이 동시에 다 있어요. 그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여기도 봐. 자, 핵심만 얘기할게. 신문의 세 번째 문단의 한 부분이에요. 현대국어의 두 가지 음은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파생점미사 아음과 명사형전성어미 옴, 옴에 각각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파생점미사하고 명사형 어미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야. 현대국어에서는 글자가 똑같으니까 헷갈리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아예 글자 자체가 뭐하다는 거니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전혀 헷갈릴 리가 없다라는 얘기했고.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문단도 그렇잖아요. 앞서 말한 현대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그럼 두 가지가 뭐였어? 부사형, 두 가지가 뭐였지? 부사파생점미사하고 명사파생점미사. 형태가 똑같지만 중세국어의 명사파생점미사는 에와 의, 부사파생점미사는 이에 각각 대응한다. 그러니까 이건 중세국어에서는 헷갈릴 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잘 따져내면 11번 문제도 충분히 뭐할 수 있어요?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됐어요? 네. 이거는 공부를 좀 여러분들이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갑시다. 13번 문제. 자, 사이쇼 표기인데요. 좀 당황스러웠죠. 사이쇼을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1클래스에서 아마 사이쇼 선생님이 수업했을 겁니다. 사이쇼. 자, 사이쇼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걸 접해보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 문제가 조금 시간이 좀 걸렸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어렵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보기의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쇼은 RA 조건 AD가 모두 만족돼야 된다고. A부터 D까지가 모두 다 만족돼야 된다고. 자, 단, 곡관, 세빵, 숫자, 착관, 퇴관, 횟수는 예외이다 그랬는데. 봐, 예전에 내신 공부할 때는 곡관, 세빵, 숫자, 착관, 퇴관, 횟수 이런 거 다 외웠지.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거 외우는 문제 절대 안 나와. 다 주어진다고 외우는 게 아니야. 됐어요? 네, 이런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라고. 됐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이쇼은 말이야. 합성 명사이어야 돼. 자, A 플러스 B라는 합성 명사이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자, A를 일단 만족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지?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그러니까 고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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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한자, 고유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A, B 중 적어도 하나는 뭐일 때? 순우리말이어야 돼. 그러니까 뭘은 안 된다는 거야. 한자 플러스 한자에서는 사이쇼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한자 플러스 한자에도 사이쇼 쓰는 게 우리 보기 위해 두 번째 줄에 나왔던 국간, 세팡, 숫자, 착간, 퇴간, 횟수지. 그죠? 자, 어쨌든 이 어종이 말이야. 한자 플러스 고유어거나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자, 봐. 사이쇼 쓰려면 여기에 써야 되니까 여기에 받침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A가 모음으로 끝난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두 말이 결합하여 발생한 우문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남이라고 했어요.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남. 두 번째,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에 각각 니은 소리가 덧남. 그다음에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뀜. 이런 얘기인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사이쇼 써야 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A, B, C를 다 만족시켜야 돼. 이건 내가가 아니라, I am이 아니라 스트림 사이드, 리버 사이드, 내가. 됐어요? 자, 그럼 봐. 내, 우리말이거든. 아, 선생님. 우리말하고 한자로 어떻게 구별해? 그랬는데. 이거, 이거, 이거. 한자는 뭐니? 내, 천이잖아. 그럼 천이 한자하고 앞에 있는 음, 이거 내는 뭐니? 우리말을 봐야 돼. 자, 그럼 봐. 내가. 자, 합성어죠. 내의 가장자리. 자, 그다음에 우리말, 우리말. 앞에 받침 없죠? 자, 발음해 보세요. 내가, 내가. 뒤에께 뭐로 발음된다고?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이럴 땐 뭐 해줘야 된다? 사이쇼 적어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사이쇼 한 번 공부했으면 훨씬 더 편하긴 한데. 네, 사이쇼을 처음 봐도 지금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 너 코물 흘리지 마. 이거 아니잖아, 그치? 콧물 흘리지 마야. 자, 무슨 얘기냐? 코. 코 B니까 코 우리말이지. 물도 우리말이야. 합성어지. 앞에 받침 없지. 발음해 봐. 코물이 아니라 뭐니? 콧물. 니은 소리가 더 생기잖아. 니은 소리가 더 생기면. 자, 여기 봐.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더 생긴다고. 이럴 땐 뭐니? 사이쇼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이거 보자. 너 오랜만에 깨잎머리 했구나. 이런 말 안 해요. 깻잎머리지. 자, 봐. 깨 우리말이지. 입 우리말이야. 합성어죠. 받침 없죠? 자, 발음해 보세요. 깻잎. 깻잎. 니은 니은 소리가 두 개 더 생긴다고. 이럴 때도 뭐 써준다? 사이쇼 적어준다가. 사이쇼 표기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보세요. 도매 가격. 그 다음에 도매값. 이때는 뭘 쓰는데? 사이쇼 뜨는데. 이때는 사이쇼도 안 쓴다. 이 말이야. 그럼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못 쓴다는 얘기인데. 자, 봐. 도매 한자예요. 가격 한자거든. 값은 뭐니? 우리 말이야. 그죠? 이거 때문이야. 그러니까 봐. 도매 가격, 도매값. 됐어요? 그래서 뭐 한다? 사이쇼 적어준다는 거니까. 실제로 봐. 1번 선지에 A. 두 단어 분류상 합성명사일 것. 이것도 합성명사하고 이것도 합성명사잖아. 합성명사가 하나는 합성명사이고 하나는 합성명사가 아니라서 사이쇼의 유무가 결정된 건 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너무 명쾌해요, 실제로는. 합성명사만 알아도 이거 풀 수 있잖아. 이것도 합성명사, 이것도 합성명사니까. 당연히 1번일 리는 없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나온 김에 봅시다. 전세빵, 아랫빵 그랬는데. 그치? 둘 다 위에 거는 전세빵, 밑에 거는 아랫빵 그랬어요. 자, 위에 있는 전세빵. 분명히 빵 소리가 났는데 사이쇼 적어주지 않은 이유는 뭐니? 이 둘 다 뭐이기 때문이야. 한자어이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아래는 우리말이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 한자으니까 사이쇼 적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나가면 이 문제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랜만에 사이쇼 문제 나왔어요. 평가원에서. 요즘에 교육과정에서 사이쇼 아주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사이쇼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사이쇼 문제가 또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으로 문법적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었구나. 라는 문제 유형도 한번 고개 끄떡이고 정리해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문법에서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법 제시문에서 위에 현대국어가 나오고 밑에 중세국어가 나온 이 특징 하나, 그 다음에 13번 문제의 문제 유형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다라는 거 정도를 좀 유의해서 보면 좋겠어요. 자, 그게 문법이었고 자, 이제 비문학으로 한번 가봅시다. 독서로 자, 첫 번째 비문학 독서 지문이요. 첫 번째 비문학 독서 지문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지문이 EBS 교재에 보면 최한기에 관련된 지문도 나와 있죠. 이 지문의 조금 까다로운 파트가 EBS 내용하고도 연관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닥 어렵게 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은 그래도 나름 잘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력이 좀 살아 있을 때라서 이 문제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였다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구체적인 정답률은 안 나왔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이 지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비문학 지문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비문도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한 지문은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선생님이 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작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비문학 지문 중에 하나가 경제 지문이었어요. 어버슈팅 지문. 그렇죠? 그리고 작년 6월 달도 작년 9월 달도 다 경제 지문이 출제됐어요. 글쎄 선생님 느낌은 올해는 경제 지문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단정할 수 없지만 그냥 선생님 느낌이야. 느낌이라고. 이걸 안 나온다고 했다고 그냥 그러다 나오면 선생님 묻지 말고 어쨌든 느낌인데 올해는 법 지문도 좀 열심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 지문도. 그렇죠? 6월달 평가원에 이런 법과 관련된 지문들이 출제되면 그렇죠? 수능에서도 100%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능에서도 법과 관련된 지문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과 관련된 제시문들 이런 지문들을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어쨌든 이 지문에서 이제 지문을 좀 꼼꼼하게 독해한 학생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지문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세 번째 문단에 말이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단속법규가 있어요. 단속법균. 단속법규라는 것은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 단속법규.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팔 때의 예를 들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강행법규라는 게 있죠. 이건 뭐니? 법적 불이익도 있고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야. 이럴 때는 뭐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다음 그 밑에는 강행법규의 계약 효력이 부정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일 마지막 문단에 그걸 적어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 지문의 구조가 실제로는 뭐니? 제일 마지막 문단의 이 근거로 해서 이렇게 법규들이 나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문단 봅시다.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개인의 자율성이 있는데 그런데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 그렇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개인 간의 계약이라도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개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다음에 사회 질서 차원에서, 그렇죠? 혹은 공공의 복리 차원에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봐 국가 안보에 지장을 주는 개인의 계약이거나 사회 질서애를 해치는 개인의 계약이거나 아니면 공공 복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계약이라면 이건 국가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면 그냥 국가는 뭐니? 개인끼리의 계약을 존중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개입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자율권이 중요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개입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만큼에 따라서 세 번째 문단의 뭐야?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단속법규는 이거까지만 그러니까 법적 불이익까지만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밑에 나온 예시가 뭐지?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동업했던 경우는 이건 뭐니? 조금 더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으니까 이건 계약 자체까지도 무효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금 더 제한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의미를 적어놓은 게 마지막 문단이라고.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앞에 다양하게 나타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실제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문단이 두 번째 문단 앞에 쯤에 세 번째 문단 앞에 들어갔으면 훨씬 더 명쾌하게 읽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문학 마지막 지문 읽어봅시다. 비문학 마지막 지문 비문학하고 그 다음에 문학할게요. 비문학 마지막 지문 이 지문은 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이제 시간이 한 30분쯤 남았을 때 그렇죠? 25분, 30분쯤 남았을 때 뭐 덜 남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음은 초조하고 집중은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뭐 하지 못한 채 반응하지 못한 채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거야.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눈과 네 머리가 분리된 채 움직인다. 네 눈은 앞으로 가는데 네 머리는 제 다리인 거야.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하세요. 눈과 머리가 분리되지 않는 그렇죠? 눈이 지나가면 머리는 동시에 반응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이런 지문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기술 지문 어렵다고 하는데 이 지문 구조가 아주 명쾌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LFIA 그치?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두 번째 문담부터 읽어보자. 자, LFIA 키드를 이용하면 키드에 나타나는 키트에 나타난 선을 통해 액상의 시류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액상의 시류라고 했어요. LFIA 키트는 가로가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라고 했다면 생님은 이렇게 얘기해. 가로가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라고 했다면 네가 머릿속에 아니면 옆에다가 그렸으면 좋겠어. 가로가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계속 읽어보자. 시리오패드 자, 이 부분은 그럼 예를 들어서 시리오패드야. 시리오패드 줄기 문장이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순서대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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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할 거 아니냐고. 됐어요? 기준을 딱 잡아. 근데 이런 기준들이 머리에 딱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눈만 빨리 달리니까 나중에 시간이 한참 부족한 거야. 읽어둔 건 같은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니까 36, 7, 8 다 틀리고 말이야. 이런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차분하게. 자, 시리오패드로 흡수된 시리오는 결합패드에서 자, 시리오패드에서 시리오가 흡수돼요. 자, 시리오가 들어온단 말이야. 결합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그럼 결합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결합패드에서 복합체와 시리오가 만난다고? 복합체와 시리오가 만나요?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리오가 흡수되는 흡수패드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데 실제로 결합패드에서 복합체와 시리오가 함께 만난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복합체가 궁금할 거 아니야. 계속 읽어보자. 결합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비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자, 어쨌든 복합체는 말이야. 무슨 물질에? 표지 물질에 무슨 물질이? 특정 물질이 특정 물질이 붙어서 이루어진 게 바로 복합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합체는 표지 물질과 특정 물질이 결합된 게 복합체란 말이지. 계속 읽어봐. 자,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나타내는데 말 그대로 뭔가를 표지하는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발색 반응을 통해서 이건 색깔을 나타낸단 말이야. 색깔을 색깔을 나타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자,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 이 특정 물질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키트 방식에 따라 이제 이 특정 물질의 종류가 다른 것을 설명해 주겠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선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자, 이번엔 반응막에 대한 설명이야.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돼 있어. 그렇지?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돼 있어. 이게 항체들이란 말이야. 항체들이.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돼 있는데 계속 읽어보자. 그 중 시리오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자, 이 놈은 뭐라고 한다고? 검사선이래. 검사선. 네,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이거는 표준선이라고. 그래요. 샘 같으면 이렇게 적었을 거야. 됐어요? 이렇게 적어서 그려도 훨씬 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또 여기에서 너처럼 그리면 언제 시간 안에 다 푸니?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웬만한 집중력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날림으로 읽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문제 풀 때 일일이 다 돌아오게 돼서 너 또 읽게 돼. 결국은 읽게 돼.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됐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자, 다시. 이 표지 물질이 말이야.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자,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표지 물질이 여기에 놓이게 되면 색깔로 반응선이 나타난단 말이야.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검사선은 말이야.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고. 그게 있느냐 없느냐. 실효 안에 그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검사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표준선이 발색 반응선에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알 수 있다. 여기에 그런 뭐니? 네, 색깔이 딱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야. 그럼 봐. 여기에 색깔이 나타나지 않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다면 이건 뭐니? 잘못된 검사라는 거지. 무조건 여기에는 색깔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제대로 된 검사라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자, 샘 보세요. 샘도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잘 안 들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시리오 패드, 결합 패드에 복합체가 있고, 검사선과 표준선이 있고, 정상적인 검사 진행 여부, 목표 성분 유무, 표준 물질과 특정 물질, 검사선, 표준선에서 발생된다. 그렇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읽으면 훨씬 더 편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지문은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쓰는 사람도 말이야, 쓸 때 복잡해서 먼저 자기가 기준을 딱딱 적어놓고 쓴다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그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읽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봅시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보자.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그럼 직접 방식이 뭐니? 방식에 따라서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한 바가 다르다. 자, 방식에 따라서 이 검사선의 발색의 의미 여부가 다르다. 이 말이야. 어떻게 다른가? 좀 더 봅시다. 그러면. 계속 읽어보자.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다시.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 자, 복합체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표지 물질과 특정 물질이 있다고 했지. 그런데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라고. 이놈은 직접 방식에서는 항체란 말이야. 항체. 자, 특정 물질이. 계속 읽어보자.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 됐어요? 이 항체와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단 말이야.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됐어요? 이게 바로 뭐다? 직접 방식이라고. 직접 방식. 그러니까 봐. 직접 방식의 검사선에서 색깔이 딱 나타나면 이건 뭐가 있는 거야? 시료 안에 뭐니? 무슨 물질이 있는 거야?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다음 봐. 한편 경쟁 방식에서, 여기 잘 읽었어야지.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자, 봐. 경쟁 방식에서는 말이야. 이 특정 물질이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란 말이야. 이 특정 물질이 목표 성분 자체란 말이야. 계속 읽어보자. 만약 시료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고 경쟁한다. 잘 봐. 여기에 목표 성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료에도 목표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이 뭐니? 이 검사선에 있는 항체와 결합하려고 서로 경쟁한다는 거야.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계속 읽어보자.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하지 않는다. 자, 다시 봐. 다시 봐. 이해 됐어요? 자, 다시 봐. 복합체 안에 목표 성분 A가 있어. 그리고 시료에서도 목표 성분 A가 있다고. 자, 그러면 자, 이 항체가 B라고 해보자. A, B가 결합해야 되거든. 근데 이 둘이 뭐 한다고? 경쟁을 한다고. 경쟁을 해서 얘가 훨씬 더 세면 실제로는 뭐니? 얘가 얘와 결합하는 것을 뭐 해버린다. 막아버린다 이 말이야. 차단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아,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직접 방식은 검사선의 발색이 되야만 시료에 뭐가 있는 거고, 목표 성분이 있는 거고, 자, 경쟁 방식은 검사선의 선이 발색되지 않아야만 뭐가 있는 거야? 시료에 목표 물질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겠지? 계속 읽어봐.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자,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되고, 경쟁 방식은 말이야, 항생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반응한 다음에 지문을 읽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이 기준이 없어지면 여러분한테는 이게 전부 다 뭐니? 그냥 정보량의 폭격이에요. 그렇죠? 정리도 안 되고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 주길 바라요. 자, 그럼 봅시다. 그 밑에 있는 문단들은 정확성이고, 그 다음에 민감도, 특이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건 문제 나올 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그러면 몇 번 문제를 보자고, 36번 문제를 한번 보자. 36번 문제요. 네, 여기 있네. 잠시만, 36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36번 문제 틀린 학생들 잘 봐. 기억이 뭐였어? 기억이 직접 방식이고, 니은이 경쟁 방식이었다고. 자, 그럼 1번 선지방. 기억은 니은과 달리 시류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어때요? 니은에서는 무슨 물질에,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복합물질 안에 뭐가 없었어? 목표 성분만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억에서는 복합물질 안에 목표 성분이 아니라 이건 뭐니? 그 물질의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시류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이미 결합을 하겠군. 이러한 건 옳은 선지잖아. 그렇죠? 제대로만 읽으면 충분히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4번 선지 아마 썼을 것 같아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류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았겠군이라고 했는데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뭐에는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 있지 않겠어? 표준선에는, 검사선에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검사를 했다면 어디에는 선이 그어져 있어야 돼? 그렇지, 표준선에는 발색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4번 선지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겠군이 아니라 표준선에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발색 반응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니까 4번 선지를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봅시다. 자, 3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도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류의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자, 키트가 이 안에 목표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양성이라고 한다고. 이때 시류의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류의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잘 봐. 그럼 봐. 시류에서 양성이라고 나왔어. 그치? 근데 목표 성분이 있어. 목표 성분이 있어. 목표 성분이 있는데 양성이라고 했다면 이건 제대로 키트가 작용한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진짜 양성이라고 해서 진양성이라고 한다. 그치? 근데 목표 성분이 없어요. 목표 성분이 없는데 키트가 뭐니? 양성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이건 그럼 잘못 검출한 거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위양성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키트가 시류의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하는데. 키트가 음성이라고 판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뭐니? 키트가 판단하기에 이건 목표 성분이 없다고 판단한 거야. 자, 근데. 자,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자, 진짜 없었어. 그럼 이건 뭐니? 진짜 없으니까 진음성이겠지. 그리고 목표 성분이 있었다면. 있는데 이 키트가 뭐니? 음성으로 판단했다고. 그럼 이 키트가 잘못 판명한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위음성이라고 한다. 자, 그럼 봐. 이 경우는 키트가 제대로 판별한 거고. 이건 뭐니? 잘못 판별한 거고. 이거 제대로 판별한 거고. 이건 뭐니? 잘못 판별한 건데. 계속 읽어봐.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는 것은 완벽하게 100%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뭐니? 반응하는 그런 키트는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이런 뭐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됐어요? 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뭐니? 37번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자, 근데 샘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37번 문제에 A에 위양성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위양성은 들어가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자.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했을 때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그랬는데 자, 봐. 민감도와 특이도야. 민감도와 특이도는 어디 나와 있었어? 그 밑에 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그죠? 민감도와 특이도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낮습니다. 민감도는, 잘 봐. 민감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키트가 A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용이다. 자, 민감도는 말이야. 키트의 시료가 존재해야 돼. 다시요. 민감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한단 말이야. 키트가 A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이건 있을 때야. 있을 때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을 민감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특이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에 키트가 음성으로 판단한 것을 특이도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민감도가 높고 특이도가 높은 건 뭐니? 좋은 키트죠. 그죠? 근데 이 민감도와 특이도의 구별은 어떻게? 민감도는 시료에 뭐가 있을 때, 목표 성분이 존재할 때고 특이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야.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돼. 자,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 37번 보자.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겸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할 때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라고 했어요. 자, 봐. 민감도는 높고라고 했다고? 민감도는 뭐일 때야? 시료에, 그렇죠? 이 물질이 있을 때야. 됐어요? 그러면 민감도가 높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이럴 때지. 있을 때란 말이야. 있을 때. 그럼 봐. 자, 뭐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다고 했어. 그럼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시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판정하는 이런 뭐니? 위 음성이 적을수록 그럼 뭐한 거야? 민감도가 높다고 해야지. 여기에 위 양성이 적을수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위 양성은 뭐가 없을 때야. 시료 속에 뭐니? 목표 물질이 있어? 없어? 없을 때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헷갈리게 문제를 낸다면 3번에 위 양성 오른쪽에 진음성 이렇게 냈으면 이건 오답률이 정말로 높아졌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B에는 위 음성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이거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A자리에 위 양성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A자리에는 무조건 위 음성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민감도는 뭐니? 시료에 뭐가 있을 때 목표 성분이 있을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있다고 표현한 것이 민감도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는데 없다고 표현하는 비율이 적어야만 뭐할 수 있는 거야. 민감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있을 때 없다고 음성으로 판전하는 비율이 적어야만 민감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 음성이 뭐할 때 낮을 때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 위 양성이 들어가면 잘못된 선지야. 됐어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니? 특이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특이도는 뭐야? 없을 때 없다고 반응하는 게 특이도야. 그러면 특이도가 높으려면 뭐가 적어야 돼? 없을 때 있다고 반응하는 비율이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 없는데 있다고 반응하는 비율이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니? 신음성. 그렇지. 다시 읽어보자. 잠깐만. 특이도는 높다. 뭐인 경우가 많을수록이라고 했구나. B인 경우가 많을수록이라고 했어요. 특이도가 높다고 했어요. 그럼 많을수록이라고 했으니까 없을 때 없다고 반응하는 거야. 그럼 봐. 없을 때 없다고 반응하는 거지. 진음성이 뭐할수록 많을수록 뭐하는 거야. 특이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죠. 헷갈리나요? 자, 다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어요. A의 경우가 많을수록 민감도 높고라고 만들 수도 있고 B의 경우가 적을수록 특이도 높다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중요한 것은 민감도는 뭐니? 이 목표 성분이 실효에 있을 때고 특이도는 뭐니? 목표 성분이 실효에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누었으므로 여기에선 뭐니? 진향성. 예를 들어 보자. 진향성이다 그랬어. 진향성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있는데 있다고 표현하는 거잖아. 있는데 있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만약에 진향성이 높다면 이건 뭐니? 진향성이 높을수록 뭐가 더 높다? 그렇지. 민감도가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위음성이 잡아. 위음성이라는 건 뭐야? 있는데 없다고 표현하는 거잖아. 맞죠? 있는데 없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봐. 위음성이 낮을수록 그런 건 뭐니? 민감도는 뭐하다고 할 수 있어? 높다고 표현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 잠깐만 실수하고 놓쳐버리면 오답을 쓸 수 있으니까 의외로 이런 문제에서 오답률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 풀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38번 문제 갑시다. 38번 문제.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38번 문제. 38번 문제는 보기를 같이 한번 읽어봐. 어디에 포커스를 뒀어야 되냐면 살모렐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라는 데 포인트를 읽었어야 돼. 세균이다. 여기 읽었어야지. 자, 세균은 지문에서 봤잖아. 어떤 검사가 있어야 돼? 자, 기억 있는 문단 제일 마지막에. 그죠?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라고 했으니까 이 살모렐라균은 뭐니? 어떤 방식으로? 직접 방식으로, 그죠? 네, 히트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계속 읽어보자. 자, 기존의 살모렐라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아요. 기존의 방법은 정확도는 높아요. 그렇지만 정확도는 높으나 3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모렐라균은 감염 속도가 참 빠른데 이게 기존의 살모렐라균 분석법이 3일에서 5일이나 걸리니까 이건 빨리 뭐니? 재빨리 시료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키트라는 얘기인데. 자, 살모렐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름으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로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진 것이 효과적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의심되는 시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봐. 이 5개 의심된다고 하면 일단 구체적으로 뭐 하지 않고 3에서 5일 정도 걸리는 이런 뭐니? 기존의 살모렐라 분석법 쓰지 않고 일단 뭐니? 지문에 나온 키트로 정확성은 좀 떨어지지만 일단 다 뭐 해보자는 거야? 빨리 빨리 검사해보자는 거야. 물론 뭐니? 위양성과 위음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 검사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시료가, 키트가 뭐니? 어, 양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시료부터 골라서 다시 한번 뭐 해보자는 거니? 제대로 검사해보자. 이런 얘기거든. 계속 읽어보자. 최근에 기존의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렐라 균만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LFIA 반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럼 봅시다. A를 개발하기 전에 A를 개발하기 전에는 전에 살모렐라 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군. 어때요? LFIA 방식은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반응을 가지고 키트를 만든 거니까 당연히 살모렐라 균의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2번 선지에 A의 결합 패드의 표지 물질이 표지 물질에 살모렐라 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게 꾼 그랬는데 살모렐라 균이 붙어있는 복합체라면 이건 직접 방식이 아니라 간접 방식이잖아. 경쟁 방식이잖아. 직접 방식이 아니라 경쟁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2번일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방식을 통한 LFIA 방식이라는 것을 네가 캐치했어야 답이 바로 2번이 나오는 거야. 차분하게 풀었어야 했는데 급하게 풀면 이런 거 잡아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렐라 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그렇죠. 시료가 뭐니? 액체 상태가 돼야 된다. LFIA 방식은. 됐죠? 자, 그 다음에 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렐라 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더 높은 것이 효과적이겠군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읽어보자. 아까 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특이도 민감도 그랬는데 민감도는 뭐니? 존재하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게 민감도고 특이도는 뭐야? 없는 경우에 없다고 반응하는 비율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여러 시료를 가지고 뭐니? 존재하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야지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특이도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니? 민감도가 높은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니? 살모렐라 균이 있는 시료에 이건 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야지 없는 데 없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을 것보다는 있는 데 있다고 반응하는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4번 선지를 지울 수 있고 5번 선지 A를 이용하여 살모렐라 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명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니? 이 키트가 뭐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없는 데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돌려 말하면 위양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5번 선지도 꽤 괜찮은 선지인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만약에 분석한다고 해도 38번 문제에서 4번과 5번 선지는 왜 이런지 네가 스스로 고개 끄덕이면서 반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됐어요? 자, 그 얘기고 이번에는 그러면 문학으로 한번 가봅시다. 몇 분쯤 남았죠? 15분? 네, 15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학으로 가봅시죠. 실제로 문학 문제들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질문에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시가에서 문학 제일 처음에 이제 문학부터 풀겠다라고 한 학생들 같으면 몇 페이지죠? 잠시만 순서가 어그러져서 10페이지네요. 9페이지, 10페이지. 예를 들어서 화작을 먼저 풀고 저는 비문학 예약해서 문학부터 먼저 풀래요. 라고 했다면 이 복합 지문을 제일 먼저 닥쳤을 거거든. 그런데 이제 가 지문을 딱 보니까 박봉우의 휴전선이고 이건 수능 특강에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간은 안 읽어도 풀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이제 배한봉이라는 시인의 우포읍 왁세라는 시가 나왔어요. 왁세. 그죠? 이 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고 해서 좀 당황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김기림의 주론천행이라는 작품도요. 수필인데 이거 차분하게 읽어보면 되는데 낯선 작품들이 차분하게 읽지 못해서 여기에도 진도가 잘 안 나가가지고 그죠? 독해가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뭐 연습을 좀 해라. 기출 연습을 좀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출 연습을 통해서 이 기출에 나온 제시문들을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그럼 훨씬 더 이런 거 쉽게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자 일단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면 분명히 그와 관련된 보기가 나올 거다. 그죠? 평가원 출제인들이 너희들의 독해력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아. 그죠? 낯선 시가 나오면 그 낯선 시를 여러분들이 읽기에 상당히 힘들 것이므로 그 시를 읽을 수 있는 뭐를 먼저 준다고 보기를 먼저 제시해 준다고요. 자 그럼 30번의 보기 한번 보자. 자 이 시의 화자는 여기 가지고 읽어봅시다. 자 이 시의 화자는 집중하세요. 집중이 안 될 시간인데 그죠?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자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우리. 쌤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문제 푼다고 힘들어요. 그죠?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왁새가 뭐야? 뒤에 나오지 않니? 왁새가? 외가리네. 그지? 외가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한 소리꾼을 떠올리는데 그 한 소리꾼을 떠올리는 계기가 된 건 뭐다? 우포옵의 왁새 울음소리 때문에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렸다. 이 말이야. 자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의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그러니까 소리꾼은 뭐니? 이 절창, 절창이란 끝내주는 노래. 그지? 자 이것을 연상함으로써 우포옵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야 멋진 시래.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옵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이해 안 되면 다시 읽어봐. 자 화자는 말이야. 자 뭘 들었어? 왁새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왁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뭘 떠올린 거야? 자 이미 죽은 어떤 한 소리꾼을 떠올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소리꾼은 평생 뭐를 추구했어? 그지? 절창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절창을 이루지 못한 채 죽었다고. 그지? 그런데 여기 다시 읽어보자. 화자는 왁새의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그죠? 왁새의 울음소리에서 이 소리꾼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부의 생명력이 이 우포부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이미 죽은 이 소리꾼의 영혼을 뭐로 이끌었다? 절창으로 이끌었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뭐니 자연이 어우러져서 어떤 예술의 경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런 바. 이렇게 보기를 읽고 나서 A, E를 읽어야 된다고. 자, 제 시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거 지문을 통해서 보면 되죠? 자, 잘 안 보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그럼 보기에 근거하면 이건 뭐니? 절창을 이루지 못한 소리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신명 한가락에 막걸리 한 사람이면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산에 까지는 상상적으로 떠올린 소리꾼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꿈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소리꾼은 뭐니? 정말로 절창을 찾아서 떠돌았단 말이야. 그러더니 자, 여기부터 오늘은 쉼표를 썼어요. 자, 오늘은 왁스의 울음 되어 우왕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폭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형 꽃불을 질러 놓는다. 이해 됐어요? 그럼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 왁스의 울음 소리가 결국은 뭐의 절창이고 소리꾼의 죽은 혼의 절창이고 그 소리가 지금 뭐니? 우폭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형 꽃불을 질러 놓는단 말이야. 그 소리가 이 우폭의 꽃을 피게 만든다. 혹은 꽃불을 그지? 피우게 만든다. 질러 놓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봐. 1번 선지 한번 보라고. 이게 A 부분인데 자, 화자는 왁스의 울음 소리와 우폭의 풍경을 연결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누가 그랬다는 얘기야. 소리꾼이 그랬다는 얘기야.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그럼 이 두 구절은 뭐니? 소리꾼이 생전에는 그렇게 뭐했다? 외로웠던 존재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봐. 30번의 2번 선지. 특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말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고수는 이제 북치는 사람이죠.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소리하는 그 모습을 마치 뭐니? 산을 하나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해놓고 있어요.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며던 그 소리가 절창이 정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지금 여기 우포늪의 그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이런 얘기야. 자, 그럼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3번 선지 보세요.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그 절창이 지금 우포늪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때문에 헷갈리는 학생이 좀 있었을 텐데. 소목, 장제, 토평마을. 이거 다 고유명사겠죠.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을 몰아칠 때. 그러니까 아마 양파들이 파랗게 읽어서 양파잎들이 시퍼런 물살을 몰아칠 때. 이것도 그럼 우포배한 근처에 있는 자연의 풍경인 것 같아.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에 넘어가는 저 왁새들. 됐어요? 동편제를 넘어가는 저 왁새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동편제라는 건 밑에 주에 보면 판소리의 한 유파지. 실제로는 동편제라는 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야. 근데 이 왁새들이 실제로는 뭐고 소리, 막 왁새의 울음소리가 결국 뭐니? 소리꾼의 절창이고 그 소리꾼의 절창이 소리꾼의 그 소리가 영혼이 소리꾼의 영혼의 그 소리가 지금 뭐니? 판소리의 한 유파를 넘어가고 있다. 돌려 말하면 절창의 경지를 뭐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럼 4번 선지 봐봐. 4번 선지에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인 공간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랬는데 잘 봐. 소목 소목 장제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까지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우포읍 일대의 현실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제의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을 선회하는 그 소리꾼의 영혼의 심연이 우포읍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 봐.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그랬는데 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자 문학에서 대비는 무조건 대조예요. 문학에서 대비는 무조건 대조라고요. 그래서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되니 대비라는 잘못된거지. 그지? 함께 조화롭게 혹은 대응시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5번이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나머지는 28번 문제 28번 문제 하나만 딱 더해보죠. 28번 문제를 보면 가의 시간의 흐름 이라는게 있는데 자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선을 전개하고 있다 그랬는데 가시가 지금 휴전선이잖아. 자 한번 봐봐. 고개 한번 들어봐. 소설에선 말이야 기본적으로 서사문학이니까 기본적으로 소설에서는 시간의 흐름은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치? 근데 시에서 시간의 흐름 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선생님 그냥 가시가 휴전선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겠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자 현대시에서 시간의 흐름이 있다면 반드시 뭐니 시간의 지표가 시 안에 드러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벽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해가 떠 그 다음에 중천에 있는 해 그 다음에 뭐 노을 이런 식으로 되어서 기본적으로 시간을 나타낸 지표들이 시 안에 놓여 있어야만 우린 뭐라고 한다고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근데 가시는 뭐니 그런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28번 문제 바로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어 나도 뭐 시선에 이동했다라는 것도 좀 애매하죠. 실제로 28번 문제 복잡해도 정확하게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만 잘 알아두면 28번 문제 답이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뭐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뭐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중요한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그렇죠?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일단 분석할 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쭉 다 해설 강의했지만 중요한 건 네가 뭐가 부족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선생님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예측해서 선생님이 먼저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너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걸 잘 찾아서 이걸 잘 메우길 바라요. 그렇죠? 6평 점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6평의 등급 혹은 100분위 늘 꼭 기억했다가 9평의 100분위 하고 비교해 봅시다. 우리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3개월 동안 더 공부했다면 충분히 뭐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3월 달보다 지금 훨씬 더 나아진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해서라도 9월 달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 아직 공부할 시간 많이 남았어. 그렇죠? 일단 9평부터 정리해보자. 9평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한 3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설명할 때가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할 텐데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